8. 못 들었어? 오른팔 이리 줘봐. 안마해줄 테니까. 몰라. 나 지금 좀 화난 것 같아. 회식한다길래 걱정돼서 전화도 두 번이나 했는데. 일찍 오겠다고 해놓고 이게 다 뭐야. 이 새벽에 회사 사람한테 부축받으면서 들어오면 어떡해. 혼자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. 그래놓고 팔다리 아프다고 또 불러내고. 알고 있어? 지금 새벽 2시인 거. 하... 아니, 내 잠을 깨워서 화가 난 게 아니라. 네가 이제 내 말이라면 그냥 귀엽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. 걱정스럽기도 하고. 아무튼 기분이 좀 그래. 어때? 좀 나아졌어? 근육통? 아니, 화내는 건 아니고. 진짜 못 이기겠다. 내가 어떻게 너한테 화를 내겠어. 응? 자? 계속 팔 아프다고 못 자겠다더니. 다행이다. 통증이 좀 가셨나 보네. 그니까 다음부턴 조절 좀 하면서 먹어. 주는 대로 넙죽넙죽 다 받아 마시지 말고. 이번에도 스튜디오 실장님이랑 그 누구냐? 쇼핑몰 대표님이 이 차까지 끌고 간 거지? 그 여자 실장님 또 집 가면 심심하다고 너한테 같이 마셔달라고 했고. 맞지? 안 봐도 뻔하다, 진짜. 나는 네가 조금만 더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. 당연히 너 똑부러진 거 알지. 근데 있잖아. 야무진 거랑 이기적인 거랑은 좀 다르더라. 가끔은 남들보다 네 생각을 먼저 하고 또 약속 빠르게 굴었으면 좋겠어. 겉으로는 냉정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열이잖아. 그니까 맨날 이렇게 고생하지. 그래도 나는 네 그런 점이 너무 좋다. 모순되는 말인 거 알고 있어. 그래도 어떡해. 그런 네가 좋은 걸. 근데 되게 따뜻하다, 손. 약간 작은 동물 같아. 귀여워. 자, 이번에는 왼손. 싫어? 그럼 안마 그만한다. 또 심술부리네. 이렇게 나 잔뜩 애 먹여놓고 또 내일 아침이면 기억 안 난다고 할 거잖아. 아니야? 그래, 그래. 네 말 다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얼른 자요. 알았죠? 고집 비우지 말고. 이렇게 눈 감은 다음에 숨 바짝 들이마셨다가 이제 좋은 꿈 꿀 거야. 잠들 때까지 내가 여기 있을게. 그럼 내일 봐. 도망 가요. 바짝 놀자. 이렇게 오빠러 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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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